가습기 살균제의 대표 성분인 폴리엑사메틸렌구아닛인 인산염을 들이마셔 발생한 폐 손상은 흡입을 멈춘 뒤에도 오랜 기간 지속하거나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이 성분을 실험용 주의에 4주간 흡입시킨 뒤 변화를 24주간 관찰한 결과 주의 비관과 기관지 손상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회복됐지만 폐 손상은 24주까지 유지되거나 오히려 악화했습니다. 연구진은 동물의 24주는 사람의 약 16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로 유발된 폐 손상은 상당 기간 회복되지 않고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